완다 명동 전퍼를 확인해서 보신 그림과 같이 이것이 이후의 완다 명동 거리가 될 것입니다. 대련이 어떤 것인지 또 대련과 한국의 한국 발전은 또 어떤 규모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. 빨리빨리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되겠네요. 이번에는 어떤 곡이에요? 안녕하세요. 송혜성입니다. 알았습니다. 박수로 만들어주십시오. 다음 곡으로 대동열 전퍼드릴게요. 처음부터 알았죠 우리가 사랑하게 된 걸음걸 처음엔 놀랐죠 우리 사랑 영원하다 믿었었죠 세상에 변해가 된 하루도 너무 쉽게 떠난데 하지만 이 옆에 그 반짝이던 널 사랑했던 시간들은 떨어지는 점심으로 사라진 걸 떨어지는 점심으로 사라진 걸 빨리 와서던 마음이 떠나는 걸 밤늦게 밤하늘 그처럼 빛나던 두 분은 꿈속에 도와주신 걸 꿈속에 바라다 볼 수 있나 널 어젯ぬ 단점은 떨어지고 쉽게 알 grapha都e字 길 Caggdata moyv bi 슬슬한 시간들 수많은 단군이 아직 겨울처럼 반짝거려 이제는 알 것 같은 사랑이 영원하지 않는 걸 아직도 몰라요 그대 없이 난 어떻게 살아가죠 계속 번개 가득 사랑도 너무 쉽게 떠나간대 하지만 기억에 까반짝이 난 사랑했던 시간들을 떨어지는 저녁처럼 사라진 너로 달리와서 너밤이 떠나간 눈물이 맘 안의 맘처럼 빛나던 두 눈을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어 난 떨어지는 저녁처럼 떨어질 때 쉽게 봐서 저 쉽게 떠나갔던 살짝만 시간들 저녁하는 남들이 아직 겨울처럼 던진 걸 떨어지는 저녁처럼 사라진다 빨리와서 더 빠르게 떠나갔던 밤하늘 날처럼 빛나던 두 눈을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어 떨어지는 저녁처럼 떨어질 때 쉽게 와서도 쉽게 떠나갔던 살짝만 시간들 또 많은 남들이 아직 겨울처럼 던질 거예요 더 빠르게 떠나갔던 밤하늘 날처럼 더 빠르게 떠나갔던 밤하늘 날처럼 날씨가 안에서 두 눈을 뺐고 또 다른 눈을 뺐고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